안녕하세요. 세이걸 기년정입니다. 어느새 프로농구가 시즌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상원 LG 세이커스는 시즌 초반의 예상처럼 다크호스로서의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성있는 플레이로 매 경기 감동을 주는 선수들의 모습에 팬 여러분들도 뜨거운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라운드의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LG 세이커스는 2014년 1월 4일 현재 21승 급회로 위에 올라있는데요. 선두인 SK를 반게임차로 갑자기 추격하고 있죠. 두 분별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LG 세이커스는 모비스에 이어 76.3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L 2위로 LG가 무엇보다 공격력이 강한 팀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2점 성공률 55.26으로 리그 1위, 3점 성공률 역시 37.01%로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선수별 기록 부문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덩크슛 부문 4위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내 선수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주요 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1위인 SK와의 경기겠죠. 상대 전적은 상원 LG가 2수 실패로 서울 SK에 앞서했습니다. 1위를 제외한 2, 3라운드에서 상원이 홈에서 모든 승리를 가져왔었죠.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상원 LG 세이커스 9단 소식입니다. 올 시즌 유독 많은 기록을 쏟아내는 LG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LG가 최다 관중을 기록했는데요. 홈 경기에서 역대 크리스마스 최다 홈 관중 기록을 경신해 8,689명이 입장했습니다. LG의 종전 크리스마스 최다 홈 관중은 2008년 12월 25일 KCC전으로 당시 8,115명이 입장했었습니다. LG는 이날 감사의 마음으로 5,351번째 관중부터는 육석으로 받되 29일 KCC와의 홈 경기는 무료 초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8,116번째 관중에게는 LG 투지폰을 선물로 증정했죠. 농구 메카 농구의 도시 창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창원 LG가 13년 만에 최단 기간 20승 발성 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창원 LG는 2002년 시즌에 이어 팀 역대 두 번째로 28경기만에 20승을 거뒀는데요. 올 시즌 LG 멋진 경기뿐 아니라 기록으로도 최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세이커스 스폰서 소식입니다. 사랑을 모토로 하는 LG의 올 시즌 스폰서인 아오훈이 사랑의 밥자 배달에 나섰습니다. 아오훈은 지난 23일 서울시 마포구 아연동에 위치한 소망 어린이집으로 두 번째 밥자 배달을 나섰다고 합니다. 사랑의 밥자 배달에는 아오훈 요리 전문가들과 아오훈 페이스북 자원봉사단 사단법인 사랑의 밥자 직원들이 동행했다고 하네요. 정말 따뜻한 스폰서 소식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해나루 쌀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LG 세이커스의 주요 스폰서인 해나루 쌀은 지난해 쌀 전업농 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7관왕 수상에 이어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등 4개 부문의 수상으로 그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3라운드 주요 소식 만나보았습니다. 올 시즌 창원 LG는 그야말로 최고의 호흡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은 시즌도 뜨거운 열정으로 최고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결산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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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